너야? 엄마 깜짝이야 10년째 찾았는데 합시다 나랑 같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국내 최고의 통합 배우 오디션 제1회 카카오 액터스 오디션 이리 오너라 라는 뜻일세 BH 엔터테인먼트 JYG 컴퍼니 매니지먼트 수 킹콩 바이 스타쉽 ENT 스토리 어썸 ENT BH에서는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연기력과 성품 기회가 간절한 누군가? 도전정신을 가진 배우 자기 본연의 색을 가진 배우 이 시장에 어떤 신선함을 줄 수 있는가? 타고난 안목의 심사위원들이 같이 평가하는 오디션이죠 한 자리에서 6개 회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건? 한국 대표 배우들과 한 회사에서 호흡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아닐까? 국내 최고 매니지먼트 6개 회사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최대 규모의 통합 오디션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병헌 한지민 공유 공효진 이동우 유연석 김태리 김서현 박서준 김고은 최우식 유지태 전도현 송승헌 김재욱 김지원 이상윤 보수 한가인 한지예 이현우 이렇게나 많아? 이 모든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제1회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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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터스 오디션 김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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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원